안녕하세요. 베타포입니다. 오늘은 어스2 가상부동산 구매 전략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기존에는 페이지 1에 적합한 구매 전략이었다면 오늘은 페이지 2에 대비한 구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구매 전략 중에서 주요 랜드마크 근처 타일이 유망할 것이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바티칸 메인 자리를 예시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바티칸 메인 자리가 5만 달러, 하나로는 약 5,500만 원에 팔렸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요 랜드마크를 살펴보니 판매 효과가 10만 달러를 넘어선 매물이 확인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스2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랜드마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주요 랜드마크 전략은 기존에 다뤘기 때문에 제외하고 오늘은 페이지 2를 대비한 구매 전략 위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페이지 2를 바라보기 이전에 어스2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적절히 융합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페토나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로블록스의 사례와 같이 중앙에서 기업이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랜드, 아바타, 웨어러블 아이템 등을 직접 만들어서 참여하는 플랫폼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스2의 경우에 현재 자신이 원하는 타일을 구매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타일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랜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어스2 역시도 갖고 있습니다. 어스2 개발진들이 이미 정해둔 시스템은 있겠지만 자신이 구매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창조활동이 가능한 것인데요. 중앙화된 시스템과 탈중앙화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페이지2에 대한 대비를 보다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2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면 자원 적용이 임박했다는 사실인데요. 현재 타일 구매를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원 적용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자원 타일을 구매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는 철광이나 희소성이 높은 금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당 타일의 유저간 거래 금액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자원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사실 광산의 경우 위성지도로 볼 때 대놓고 유명한 광산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죠. 자원이 어떻게 적용될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현실 지구에서 유명한 광산의 경우 어스토에서도 자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초기에는 타일을 소유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라면 누구나 건축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에 필요한 자원은 특히 초기에 공급보다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페이지2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따져보자면 건축에 필요한 자원이 더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어느 정도 건축물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희귀 자원의 수요도 점점 높아지겠지만 초기에는 건축에 골격이 되는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석재와 나무, 철강과 같이 이미 위성지도에서도 조금 노력하면 예측 가능한 자원의 위치는 자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사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스2가 페이지1에서 페이지2로 넘어가면서 좀 더 성숙한 어스2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스2가 페이지1에는 여러 스캔설과 노이즈를 안고 성장을 하였고 여러 카피캣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흐름은 어떤 사업이든지 종종 목격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갖고 선도에 나서는 기업이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여 따라오는 업체들이 생깁니다. 마치 맥도널드가 생기면 로테리아도 생기고 버거킹도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경쟁사회에서 오리지널이라고 하여 반드시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모방업체의 경우 비난은 받을지 영정 꼭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어스2를 바라보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어스2 자체가 갖고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인데 마치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을 때 소셜미디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어스2가 앞으로 3D 메타버스의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여러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데요. 페이즈1까지는 카피캣이 많이 나왔다면 페이즈2로 넘어가면서 보다 성숙한 플레이어, 즉 서드파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서드파티의 개념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애플이나 삼성을 쓴다고 해서 애플이나 삼성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만 쓰지는 않듯이 어스2 내에 플레이어로 참가를 하되 훌륭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드파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제페토에서 보여준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샌드박스의 랜드세일 기록을 보더라도 유명한 기업, 예술가, 음악가의 근처 타일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요.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어스2에도 독창적인 컨텐츠를 가진 서드파티가 점차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좋은 기획력을 갖춘 메가시티 역시도 서드파티의 일종이 될 수 있겠고 자신의 랜드에서 소규모 콘서트, 게임, 이벤트, 전시 등을 계획하는 소규모 서드파티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현재 외국 유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스2 팬샵이나 어스2 트레이딩 카드도 서드파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엔 어스2를 대놓고 모방하거나 빙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페이지 2에서는 어스2에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즐기면서 플레이 투 언의 방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록체인이 적용되면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어스2와 연계하는 방식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상부동산 구매 전략에도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살펴보더라도 기업 규모로 메타버스 안에 플레이어로 진입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하거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서드파티가 확인될 경우 그 근처 타일을 매수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잘 구성된 메가시티가 확인된다면 근처 타일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스스로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어 자신의 랜드를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국 유저들 사이에서는 현재 보시는 조커월드와 같이 배트맨을 모티브로 한 컨텐츠가 있는 시티를 만들고 있으며 원타일 랜드와 같이 미니게임을 컨셉으로 한 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타일을 소유하고 그 타일의 자원이 아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비교적 초보자들도 자신만의 랜드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 더 샌드박스를 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관련된 업무 경험이 없다면 더더욱 말이죠. 어스2의 경우 데모 영상을 봐도 느끼시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게임사가 제공하는 모습이 아닌 커스텀을 하고 싶다면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을 갖춘 곳 근처 타일을 매수하는 전략을 활용하거나 팀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페이즈2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에 적합한 타일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페이즈2에서 중요한 변화라면 현재는 단순한 위성지도로 지형을 파악하고 있지만 자원의 목적이 아닌 건물을 세워야 할 위치의 경우 주변에 방해물이 없는 평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건물을 지을 목적이라면 주변 자연 경관도 중요하겠지만 험지가 아닌지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랜드마크면 랜드마크, 자원이면 자원, 컨텐츠를 만들 건물 등 자신이 향후 토지를 활용할 목적에 맞게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페이즈2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스투 가상부동산 구매 전략은 게임 개발 단계가 진행되면서 그에 맞게 추후 더 올릴 계획이니 이번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영상에 보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